사랑하는 인자의 사랑이예요 사랑하는 인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인자의 사랑이예요 여러분 사랑이가 요즘에 과자 초콜릿 너무 많이 먹어서 사탕 등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엄마가 살이 쪘대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사랑이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러 왔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또 나오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는 뭐해 빨리 운동해야지 빨리 운동하라고요 출발 아니 헬스클럽을 탈출해야 되는데 벌써 누워서 잠자는 친구들은 뭐야 이거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운동을 많이 된다고요 여기 먹을 거 없어 빨리 탈출해야지 너 뭐하고 있니 맛있게 내가 먹어도 되겠니 초콜릿 살쪄요 가짜 살쪄 다 살찐다고 제가요 먹고 싶어가지고 요즘 3일 동안 다 먹었거든요 조금 조금씩 먹어야 돼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운동을 할 건가요 그럼 오늘은 평균대 한번 가보자 알았지 너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응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자 평균대 지나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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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균형 그렇지 사랑이가 점프를 좀 하는구나 너 오케이 어 이건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잘 할 수 있겠니 사랑아 물론이지 이거 잘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너 그렇게 가는 거 언제 반칙인데 이 요령을 알고 있어 사랑이가 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 자 한번 뛰어볼까 조심해 조심해 우리 사랑이가 평소에 운동을 좀 했나 본데 난 역시 요즘에 발레라 하니까 아유 좋아 좋아 이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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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왜 이렇게 점프를 잘하니 어? 아유 몸이 가벼운데 울복 좀 했나 본데 어이 좋아 발레는 몸이 가볍잖아요 좋아요 한번 야 여기는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팍싱 펀칭 펀칭 조심해 이거 샌드백 조심하라고 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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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으면 죽어 닿으면 죽어 조심하라고 펀치 펀치 여기는 펀치 운동 운동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발음을 가는 소리여 슉슉슉슉슉 어우 사랑이 잘하는데 호호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 자 조심하고 저 앞에 있는 저 뚱뚱이 입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조심해 어?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지만 탈출할 수 있다고 고고 가보자고 자 밑에 있는 이거 물이니까 조심해 조심하라고 과자를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뚱뚱해진다고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어후 안녕 사랑이 왔구나 자 한번 통과해 보자고 빨리 입속으로 통과해야 돼 아이고 이 문구멍인데 조심해야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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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점프 좋아요 평소에 햄버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니까 얘들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안 먹으면 과자 과자도 많이 먹으면 안 돼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젤리도 피자 햄버거 조심하세요 아하 아하 난 죽을뻔니까 위를 보관하기 쉬워 조심해 조심해 아이 막대 조심하라고 자 오르락내리락 자 오 통과 통과 좋아 내려오니까 조심하고 그렇지 요령이 생겼어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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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또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통과했어 통과했어 야 갈비뼈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러워요 간지럽다고 잘 올라가는구나 사랑아 어 야 아 안돼 나 가기 싫어 다시 돌아가오 안돼 안돼 여기로 나가야 된다고 아으 아 빨라도 이거 스피드되었어요 어 미안해 어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소세지 뭐야 소세지 소세지 아니라 똥이에요 아이 아이 바깥밥! 오! 좋지! 오! 죄송합니다! 어우 내가 잘한다!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쇠? 아 살이 많이 쪘어요! 평소에 운동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우리 수영장으로 한번 가볼까? 사랑아도 수영 잘하지? 자 가보자! 미끄러니까 조심해 여기! 샤워실이다! 어 샤워실인데 물이 많아서 미끄러니까 조심해! 잘 뛰어넘고! 아이 그쪽 아닌데! 그쪽 아니야 반대쪽이야! 어 잘 가보자고! 헛뚤 헛뚤 헛뚤! 사랑아 수영 잘하지?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 자 지금부터 한번 수영 한번 해볼까? 조심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안돼 그냥! 아하이! 튜브로 튜브! 보라색 튜브! 녹색 튜브를 잘 밟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 자! 열심히 수영을 했으니까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 자 포인트 밟고 올라가 보자고! 자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어휴 워터 슬라이드 한번 타보고 내려가 볼까? 하나 둘 셋 고! 이야 아주 시원하게 워터 슬라이드 내려왔네! 오케이! 자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육상 경기 한번 해봐! 이제 몸 풀어야지! 아이고 저 친구들 이거 빨리 뛰네! 자 출발! 자 집중! 헛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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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뛰어! 옳지 옳지 하나 뛰어! 오케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좋아 헛뚤 헛뚤! 자 허들 경기 허들 경기! 잘 뛴다 잘 뛰어! 그래서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 나오고 있어! 자 이번에는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자 사랑아 멀리뛰기야 멀리뛰기! 자 한번에 뛰니까! 아까 그 친구가 한거죠! 자 준비! 그렇게 빨라진다고! 자 한번에 달려갑니다! 좋았어! 멀리뛰기 잘하는데! 체크포인트라! 체크포인트! 자 이제 올라가 봐야지! 자 쭉쭉쭉쭉쭉! 자 이제 탈출할 때쯤 된거 같은데? 아직도 멀었나? 자 올라가보죠! 하나 둘!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잘 올라간다 사랑이! 아 어디까지 올라간다? 오 헬리콥터가 나왔어! 죄송하십니까! 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니! 와 저같이 좀 좋다! 자 헬스클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낙하산을 펴서 내려가야 된다고 자 어서 헬리콥터를 타라고! 자 탑승! 탑승! 자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 볼까? 자 이제 헬리콥터 안에 들어왔으니까 낙하산을 메고 자 낙하산을 메고 오케이 이제 자 뛰어내릴 준비 됐습니까? 네! 점프할 준비 됐습니까? 낙하산이 펴지나 확인했구요 자 준비 저 밑에 오 무서워 무서워 오 내려가다! 오 낙하산 폈어 낙하산 폈어 자 빨리 한번 내려가 볼까? 낙하산 접고 쭉 다시 펴고 쭉 펴고 빨리 한번 내려가자 쭉 내려가자고 쭉 쭉 오 좋자 자 체크포인트 유윈 오 주가에 완전해 체크포인트 아 맞다 맞다 어머나 잠깐만 학교 탈출이 있고 아퀴리움 탈출 아이스크림 탈출 아이스크림 탈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볼까?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번엔 아이스크림 가게를 탈출 바로 연결되는 옵션이야 아이스크림에 먹고싶어서 왔어 자 그래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어떤 아이스크림 드시러 오셨나요? 바닐라 주세요 바닐라 주세요 빨리 가야되요 빨리 가야되요 시간 없어요 이거 맛있게 이거 스프링얼 스피글 아이스크림 조심조심 조심조심 스피글 아이스크림 더 맛있지 않아요? 저 근데 많이 먹으면 이것도 몸에 안좋아요 살쪄요 근데 저는 스피글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스푼 조심하고 스푼 조심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스푼야 매중리 아이고 떨어져 죽었어 체크포인트 잠깐만 스푼야 안녕 아이고 야 이거 열쇠가 잡는데 열쇠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열쇠를 찾아 사랑아 열쇠를 찾아 다른 방에 들어가서 다른 방에 들어가서 열쇠를 빨리 찾아 오케이 자 방에 들어가서 어딨어여 열쇠 어딨어 어딨어 여기다 아 열쇠를 찾았어 자 열쇠로 가서 열쇠 문을 열고 그렇지 어디로 가야되는 거야 이것도 어디로 가야되는 아 잠깐만 황풍이 황풍 황풍으로 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이고 누가 따놓네 친구가 따나오네 아이고 이 친구들 잘하는데 아 살아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초집 때문에 해놓을 거야, 아까처럼. 자, 집중해서. 그렇지, 오케이. 자, 서두르지 말고. 그 친구 먼저 갔어, 먼저 갔어. 자, 하나, 오케이. 오케이. 자,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 자, 오케이. 기다리고 있네, 친구. 반가워. 친구가 반갑다. 가자. 렛츠고! 가자! 아하하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네. 고맙다, 친구야. 자, 발 꺼. 친구야, 친구야. 자, 같이 가, 같이 가. 조심, 조심, 조심. 아, 통과. 아, 친구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같이 가자. 친구가 좀 와, 그 층. 오, 먼저 가는데, 좋아. 야, 같이 가. 같이 가. 빨리 오라고, 뛰고 있다. 오케이. 가자, 가자. 점프, 점프. 자, 들어가 볼까? 자, 친구야, 같이 가자. 야, 너 왜 이렇게 얼었어? 야, 빨리 빨리 가, 여기. 야, 친구야. 친구야, 아이고 어떡해. 자, 건너가자, 우리 먼저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 친구야, 우리 좀 이따 보자. 자, 한번 뒤를 돌아봐. 우리 친구 오나, 한번 볼까? 친구야, 아이고, 또 보다 미끄러졌어, 친구야. 아이고, 미끄러졌어, 어떡해.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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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라고, 빨리 와. 친구야, 조심해서. 그렇지, 천천히. 온다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왔어, 가자. 고고. 자, 여기도 조심해서. 야, 친구와 함께 가니까 외롭지 않네. 자, 포인트 밟고 가지. 천천히. 같이 가야 돼.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먼저 가냐. 야야야야, 철야, 철야. 같이 가자, 고고. 자, 어디야, 환풍구야? 환풍구. 자, 환풍구로 가자. 고고, 환풍구. 자, 찾아, 키도 찾아야 돼. 자아 잘 찾아와 자 좌우를 잘 펴고 친구야 잘 따라오라고 자아 왼쪽 환풍구 아니야 막혔어 막혔어 자 막혔어 막혔어 쭉 앞으로 가서 자 앞으로 가서 오른쪽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친구야 여기 여기 친구야 오케이 포인트 바꿔 좋아 친구랑 하니까 더 신난다 오케이 자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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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우 또 친구 기다려주고 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친구야 되게 시원해 자 사랑아 먼저 가자고 자 오케이 바꿔 자 아이스크림 건너 건너 아 트위스가 좀 안 보인다 야 자 건너 발도 쭉쭉쭉쭉쭉 가 쭉쭉쭉쭉쭉 쭉 달려가 달려가 자 시간이 없어 빨리 탈출해야 돼 오케이 자 아이스크림 지나서 쭉 가보자 자 스푼 조심하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 친구야 빨리 와 아 친구야 빨리야 자 가자친구야 우리 먼저 가고고고고 고고 자 여기 왼나무 다리 왼나무 다리 자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어디로 갈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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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어디가 세우는 데 어디? 아까 반대 친구가 이쪽이야 이쪽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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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왔어 오케이 자 이제 가자 쭉쭉쭉쭉쭉 자 오케이 자 좋아 아유 아이스크림 여기 어우 아이스크림 공장 이거 탈출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자 쭉쭉 갑니다 어 친구 어디갔니? 친구야 자 우리 갑시다 친구야 배우려 빨리 와 어 친구 나갔나봐 오 마이 갓 자 가보자 여기 조심해 이거 아이스크림 나오니까 조심해 사랑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 통과 아아 통과 자 아이스크림 조심 아이스크림 조심 어 초코 아이스크림 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통과 또 환풍으로 들어가네요 환풍구 고고고고고 자 다리 건너는거 어렵지 않잖아 다리 넘어가 오케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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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자 요건 쉽네 여긴 쉬워요 왼쪽 아니야 오른쪽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들어왔어 들어왔어 계단 올라가서 왼쪽 아 친구는 갔네 갔어 자 아이고 조심해 자 이거 이거 또 우리 아이스크림 이 친구 이거 들어가라 아이스크림 괴물 아하하하 친구야 너 언제 와 있었어 벌써 와 있었어 이 얘기야 어 깜짝이야 조심해 어 아니 이 친구 왜 언제 와 있었니 어 조심해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통과자 조심 조심 오케이 통과하고 자 오고 앞으로 가고 조심해 어 앞으로 가고 조심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자 방향 바꿔서 자 밟고 이제 빨라지니까 조심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응아 조심해 응아 조심해 응아 조심해 자 응아 조심해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응아 조심하고 자 오케이 자 나왔어요 아휴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이야? 친구야 같이 가 친구야 같이 가 자 포인트 밟고 자 쭉쭉 자 통과 통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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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가볼까 자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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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후 자 메달 받아야지 메달 밟고 아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competent 뜨어 podstaw 오늘은 사랑이가 헬스크럽을 탈출하고 아이스크림가게도 탈출했는데요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도 많이 했으니까 먹고 놀아볼까? 댄스 클럽!